자유민주주의 스토어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과거 광우병 선동이나 낙곰수 등의 좌파 지식인들이 제기한 엄못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파 진영에서도 펜앤마이크의 전규제 주필이나 조갑재 선생 이병태 교수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전규제 주필은 나에게 단 한 개의 부정선거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하면서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을 무분별한 선동이라고 몰아세우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회로 총선 부정 의혹은 과거 광우병 선동이나 낙곰수의 엄못을 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광우병 선동은 MBC가 명백하게 잘못된 데이터나 영상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었지만 지금 사회로 총선 의혹은 맹백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회로 선거 결과 통계 수치는 낙곰수 등이 제기한 과거 박근혜 정부 선거 부정 의혹 사례들의 공개적 문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상의 오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의견을 살짝 더하게 되면 정규제 주필은 계속해서 단 한 개의 선거 부정 사례를 나에게 보여줄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주장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정규제는 두 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을 뜨고 통계상의 변칙을 한번 봐라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만든 통계상의 변칙을 담은 정규제 이것이 증거다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가 내보내려고 합니다. 통계상의 변칙처럼 중요한 그런 증거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토론하느냐 이야기죠. 그걸 봐라 이야기죠. 그걸 자기 눈으로 봐라는 겁니다. 통계상의 특위상은 이미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동안 뭘 봤냐 이야기죠. 계속하겠습니다. 벤쿠버의 교포로 계시는 K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로 부정선거의 의혹 제기는 단순히 업모론적 차원과는 다른 맹백한 통계수치의 크다란 오차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많은 종류의 오프라인 부정선거 사례들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맹백한 통계수치의 크다란 오차 문제입니다. 이미 증거가 맹백백백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병태 교수의 경우나 정규재 주필은 사전선거 통계수치의 매우 이상한 불균형을 보고도 그것은 단순히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적 투표 행위로 설명되지 못하는 두 가지 점만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을 일률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민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이었고 동시에 사전선거 조작 가능성을 우려한 통합당 지지자들의 사전선거 기피 전략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왜 사전투표에서 인물을 찍은 지역구 투표와 당을 찍은 비례투표가 일치하지 않은 교차표가 많은지 하는 의혹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차투표가 많았던 거죠.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것하고 정당을 선택하는 것 다른 경우가 수없이 전국적으로 발견됩니다. 다시 벤쿠 후보의 교민 K님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찍은 다수가 비례투표에서는 통합당을 찍었다고 말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선거에서 도대체 이런 유권자들의 정신분열적인 전략이 가능한가 이거는 그냥 정신분열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나 정의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에서도 엉뚱하게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선명하게 나타난 이유는 사전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만 일률적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의 수치상의 격차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두 번째입니다. 출구조사 결과이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방송 3사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한 43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본수가 전국의 모든 선국에 출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섯 명 가운데 다섯 명마다 한 명씩 출구조사를 한 겁니다. 출구조사는 투표를 하고 나온 유권자에게 일일이 질문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정확도가 높아서 거의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 초본수가 43만 개 나오면 모수 최종 선거 결과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동계하게. 그런데 이번 4.15 총선 출구조사는 당일 선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제 당일 선거 결과와 엄청난 오차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는 사전선거 투표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당일 선거만을 조사한 결과였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사전선거 결과가 반영된 민주당 압승 결과로 발표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조작의 의심이 강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실제로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언가 출구조사 결과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심 이외에는 설명한 다른 도리가 없다. 대단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번 4.15 선거 부정에서 오프라인에서의 관리 부실 문제도 있었고 QR코드를 포함한 전상만 조작 문제도 있었다. 실제 QR코드 사용 명분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인 투표주가 훼손되었을 때 복원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원력이 높고 최소 필요 정보를 신는 QR코드를 선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관위에서는 복원력이 낮고 추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범위가 큰 QR코드를 선택했는지에 문제가 있다. 선거 전부터 QR코드에 불법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선관위가 복원력이 높지 않고 추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선택했다면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고선 공무원의 직무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외부적인 의혹 정황을 차지하고서라도 오로지 발표된 통계적 수치만을 통해서 볼 때도 결코 업무론적 의혹 제기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낙곰수 등이 제기한 통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저명한 수학자나 통계 전문가들이 거의 가담하지 않았지만 4.15 총선 결과의 수치로 본 통계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내외 수학자나 통계 전문가들이 그 의혹에 눈길을 주고 있는 점도 이번 선거 의혹 제기가 단순히 업무론적 차원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 부정 의혹이 사라질 수 없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의혹 해소를 위해서 하루빨리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부정 선거를 자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서 보전 신청을 한 전산 장비나 전산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게 법원이 가담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대외 비밀 자료가 아닌 선거 관련 사무에 대해 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부정 선거 조작이 없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아주 잘 지적한 겁니다. 추신을 보냈습니다. 인물을 선택하는 지역구 투표와 당을 선택하는 비료 투표를 달리한 교차 투표 현상은 통계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보통 100표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번 4.15 총선에서는 그 10배인 1000표 이상이 나온 선거구가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지역구 인물 투표에만 특정 후보에게 전산상 가중치를 주거나 상대 후보 표를 가로채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게다가 이것은 정규제나 이병태가 말하는 전략적 투표 현상과는 오히려 배치된 현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대거 사전투표는 몰려나갔다면 그 사람들이 반대 당에 표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당을 선택하는 비료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 차이가 별로 없고 왜 유독 인물을 선택하는 사전투표에서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말한가. 도대체 동일한 유권자가 왜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서 동시에 비례정당인 야당인 통합당을 찍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여당 인물을 찍었다면 비례투표에서도 법여권 정당을 선택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펜앤마이크의 정규제 주필은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단 한 개의 부정선거 증거만을 제시할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정선거는 그냥 유튜브를 방문해가지고 공병호 통계 이렇게 누르면 그동안 수없이 가장 거대한 업무이자 거대한 조작을 의심받는 바로 4.15 총선 선거 결과에 대한 통계적 특이성, 변칙성임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